매일 아침 이 두 스푼으로 내 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뱃살이 8kg이나 빠지고 혈당은 35나 떨어졌습니다. 의사도 룰란, 이 변화의 비밀, 바로 오늘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KK건강의 유진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이런 날씨에는 든든한 아침 한 끼가 더욱 중요한데요. 오늘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강식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땅콩버터인데요. 단순히 빵에 발라 먹는 것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 임상연구와 최근 발표된 것들을 바탕으로 땅콩버터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당뇨와 복부비만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단순한 맛있는 식품이 아닌 건강을 위한 훌륭한 영양식품으로서의 땅콩버터 함께 알아보시죠. 자, 먼저 땅콩버터가 정확히 어떤 음식인지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버터라는 이름 때문에 오해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버터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땅콩을 갈아서 만든 크림 형태의 식품이죠. 영양 성분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100g당 600칼로리로 꽤 높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 칼로리의 대부분이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올레산과 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런 좋은 지방들이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양질에 단백질까지 듬뿍 들어있어서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최근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2022년에 발표된 이 연구에 따르면 땅콩버터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우리 몸의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색 지방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체지방을 태워주는 착한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기들에게 많고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이 갈색 지방을 땅콩버터가 다시 활성화시켜준다니 정말 놀랍죠? 이제 땅콩버터가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비만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땅콩버터를 추천드리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놀라운 포만감 효과를 들 수 있어요.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다이어트 하면 자꾸 배가 고파서 힘들어요 인데요. 땅콩버터 2스푼이면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양입니다. 하루에 2스푼 정말 이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많이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2023년에 발표된 이 연구를 보면 땅콩버터를 섭취한 그룹에서 혈당 상승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 일반 빵만 먹었을 때 혈당이 160까지 올라갔다면 땅콩버터를 함께 먹었을 때는 140 정도에서 멈추더라는 거죠.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땅콩버터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말 그대로 혈전을 청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심장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도 땅콩버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죠.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약이 아닌 음식으로 그것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니 정말 기쁘지 않으신가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땅콩버터를 선택하고 섭취하면 좋을지 알아볼까요? 마트만 가도 정말 다양한 땅콩버터 제품들이 있는데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가당 제품을 고르는 거예요. 제품 뒷면을 보시면 영양성분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꼭 체크하실 부분이 탄수화물 함량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기준은 100g당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인 제품입니다. 만약 5g 이하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대부분의 좋은 제품들은 재료가 땅콩, 소금 이렇게 단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밀 크래커와 함께 드시는 거예요. 호밀 자체가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식품인데 여기에 땅콩버터를 더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잘 검색하다 보면 당뇨인들도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크래커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검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획기적인 방법은 야채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오이, 파프리카, 양배추 같은 야채를 땅콩버터에 찍어드시는 건데요. 처음 들으시면 좀 의아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드셔보면 의외로 맛있다고들 하십니다. 게다가 영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야채와 함께 땅콩버터를 섭취했을 때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가 특히 양배추와 땅콩버터 조합을 좋아하는데요. 양배추의 단맛과 땅콩버터의 고소함이 만나면 정말 맛있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한번 시도해보시면 땅콩버터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소규모로 땅콩을 직접 갈아서 만드는 곳들인데요. 땅콩 외에 어떠한 첨가물도 넣지 않고 만든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가격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한번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청가 땅콩버터, 수제 땅콩버터 이런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면 좋은 제품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제대로 보관하고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다들 아시죠? 땅콩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꼭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유통기한입니다. 땅콩버터는 기름이 많은 식품이라 시간이 지나면 3패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개봉 후에는 제품 뒷면에 쓰여있는 보관 방법을 꼭 지켜주는 게 좋은데요. 어떤 제품은 냉장 보관, 어떤 제품은 실온 보관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제품마다 다르니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있는데요. 땅콩버터를 떠서 드시고 그 숟가락을 다시 통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침이나 다른 음식물이 땅콩버터를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요. 항상 깨끗한 숟가락을 사용해 주세요. 여기서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땅콩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건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 보관만 하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하지 않은 곳에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과다접치주의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이죠. 하루 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아 이게 너무 맛있네 하시면서 한 번에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다이어트 효과는커녕 오히려 살이 찔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루 두 스푼, 깨끗한 숟가락 사용, 올바른 보관 방법만 지키신다면 땅콩버터는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최고의 친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땅콩버터는 단순히 빵에 발라 먹는 식품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영양식품이라는 걸 아셨죠? 특히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땅콩버터의 놀라운 효과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제품 선택할 때 무가당 탄수화물 10g 이하 제품을 고르세요. 둘째, 하루 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단순히 빵에만 발라 드시지 마시고 야채와 함께 드셔보세요. 특히 양배추나 오이랑 같이 드시면 정말 좋답니다. 지금까지 KK건강의 유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